아, 내가 먹을 건데 멤버들이 먹는 거 보다가 침반 끝나고 이게 남은 걸 보고 그냥 마이크도 안 벗고 바로 먹거리는 중 진짜? 맛있어요 원래 떡볶이는 식어야 맛있는 거라고 이거 신조림 주인? 이거 신조림 주인? 주인 누구 건지 모르는데 먹지 마세요 먹지? 어? 조금만 기다려 어머, 땀이 나가지고 아, 그리고 또 이제 B앱을 통해서 유정이 형이 선물해준 조그 팬츠 출금 때 입고 온다 했는데 입고 왔습니다 일부러 이제 유정이 형이 조그 팬츠를 입기 위해서 새 옷을 이제 윗옷을 입고 새 옷으로 사서 입었거든요 제가 그 옷을 사 입으려고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입은 거예요 절대 유정이 형의 조그 팬츠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입은 게 아닌 게 아니니까 우회 마시고 조그 팬츠 유정이 형이 사준 거 잘 입겠습니다 이것도 유정이 형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요 네, 그러면 저는 이만 약간, 약간 취할 뻔했어요 네? 이게 걸릴 뻔했어요 마음이 자, 자, 너는 지금부터 내 말이 따라하게 된다 박러브짱 이 옷 짱 박러브짱 이미 박러브짱 안 후회 왜 안 따라해 오늘의 명곡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